금낙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와 이천 권역,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바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식 듣고 저도 자료를 좀 보긴 했는데 어려운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자연성 회복, 관광자원화 계획.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쉽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강의 생태환경을 회복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한강 모습은 앞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와 수전 확보 등을 주 목적으로 정비한 1978년, 그리고 86년 1, 2차 한강 종합 개발을 기본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형태의 인공호항과 조경수, 또 초지 위주의 식생 등으로 하천 고유의 그런 자연 경관과 매력도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많은 유동인구와 풍부한 수량 등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관광 경쟁력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강의 기능을 자연 환경과 또 시민, 또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재창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의도에서 이촌 권역인데 왜 하필 여기가 선택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서울시는 한강 구간을 모두 7개로 나눠서 개발에 들어갔는데 마곡, 상암, 또 합정, 당산, 여의, 이촌, 또 반포, 한남, 압구정, 성수 등 이렇게 7권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의, 이촌 권역을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강 수변 길이만 서울시가 41.5km로 달할 만큼 넓은 데다 재정 여건과 사업 집행 여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구간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의도 이촌 권역을 선정한 데는 이 지역의 한강 공원과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자연성 회복과 또 한강 도시 연계 관광 문화 활동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일단 이 우선 협력 거점을 중심으로 협력 과제를 추진해서 한강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또 잠재적 관광 수요를 최대한 유인하겠다는 그런 구상인데요. 이외 사업 효과와 또 시민 관광객 반응을 본 다음에 다른 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한강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물 자체도 흐름이 좀 정체되면서 녹조로부터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게 한강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시키면서도 좀 충분히 자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와 정부는 일단은 이 여의 색강과 합류부의 수질 개선 또 생태의 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을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여의도 색강은 습질을 조성해서 수질을 개선을 하고요. 한강 본류수 유입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유량을 확보하고 또 색강 합류부는 자연형 호환과 생태수도 갈대, 물 억세 조성 등을 통해서 생물 서식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변의 경우 치수 위주의 정비에 따라서 그늘과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죠. 또 이용숲과 생태숲, 완충숲 등의 한강숲을 조성을 해서 주변 여건에 적합한 수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호환으로 수면 둔치간 생태계가 많이 단절된 이촌 지역 역시 자연형 호환을 조성한 등 하천 호환의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산업화나 시설이 들어서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연이 한 번 훼손이 되면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렇게 자연이 보존된다는 전제 하에서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특별한 거는 여의마루라고 불리는 그런 수변 문화 지구가 새롭게 조성된다는 건데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에 이르는 4만 제곱미터 지역에 조성이 됩니다. 현재 한강 수변의 경우는 넓은 유유 공간에 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했었죠.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접근성이 좋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에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집적해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두형 수상 데크인 피어데크와 윤중로 변의 여의 테라스, 또 무빙 스토어 등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고요. 또 영상과 음악, 창작 공간을 집적한 복합 문화 시설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대 합정, 또 노량진 수산시장 등과의 주변 명소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 수단도 확충할 계획인데요. 올림픽대로와 색강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 간 보행로를 설치하고요. 고송페리인 리버 버스, 홍대에서 합정, 또 여의도에 이르는 수류 양용 버스 등 여의도 주변을 순환하는 이색 교통수단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엔 여의도의 개발 이슈가 많았는데요. 육산빌딩의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노량진 수산시장의 복합 리조트 추진 등 여의도 주변부의 대규모 사업이 들어서면서 한강을 생활 활력 거점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삼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번 계획에 모두 3,981억 원의 예산을 드릴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민간 사업이 1,400억 원을 드리고요. 나머지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한강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는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의도와 이천 지역의 개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서울시와 정부가 자연 보존과 또한 관광 명소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